성경통독 사경회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경통독 사경회를 갔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성경통독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평 성경통독원에 오셔서 직접 저와 대면하여 성경통독을 하셔도 좋고 또는 온라인 줌을 이용하여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정리하시면 새해 2025년 성경통독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열면 기력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의 오직 십자가 주장은 초기의 편지인 갈라디아서와 후기의 편지인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편지로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 불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확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 외에도 한례와 율법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른 버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공유의 결론으로 오직 십자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유를 위한 대선언으로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당면했던 율법과 한례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당면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전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믿음 외에 한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설을 통해 다른 버금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버금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며 자신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도임을 말합니다. 즉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첫째 자신이 전한 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신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를 밝히며 자신의 회심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말합니다. 셋째 자신이 전한 버금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넷째 자신은 전도여행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로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세번째 포인트 바울은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론인 이신층이를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의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공유회에 참석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헬라인 디도에게 한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보금이 한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한례 없는 구원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보금이 육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보금의 진리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네번째 포인트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만약 다시 율법을 쫓아간다면 그동안 받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지 믿음이 중요한지 답을 찾고 결단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합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바울은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의 기반 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보호해주는 초등교사와 같은 안내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막힌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개화나 성경요절주의, 성경관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324일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여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도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하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셋도록 있을지하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여 배운 것도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현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가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부 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개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한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한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한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개바와 요안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한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야구부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한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야물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 기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하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고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고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열 자니라.